Q. 지호가 성적 취향도 진짜 좋겠어요, 약간 남자도 좋아하고요. 아니, 씻지 마시지 말고, 씻지 마시지 말고. 제 친구 뽀뽀하는 거 보셨어요? 이러네. 멤버에 대한 사랑이 넘친 거 아니에요. 형. 이 경제는 부 Blick. ㅇㅇ 투 비와. 나 시뻘辦法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간이сли. 이쁜민 inform wszystkich quebraik. 이해를 부!? 회담하죠? 이걸 너무 귀여울게 아니, 안 보시래요? 생어리 신고도 생어리도 봤는데 너무 괜찮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알겠어 고양이 머리띠에 너무 귀엽다 고양이 컨셉 되게 귀여워서 하이팅! 귀여워 늙은이 다 됐다, 늙은이 다 됐어 긴장돼? 아, 지금 몸이 무거우니까 살짝 가볍게, 좀 더 와이셔치 입은 게 나아요. 옷이 바뀌었네요. 와이셔치 입은 게 나아요. 몰라요. 전 몰라요. 전 어색한 멤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제 오만 좀 이상해지네요 솔직히 불량 노래도 불량 받으려면 직구 눈치 많이 봐야 되고 아 이거 눈치 본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직구를 불량을? 아 뭐 그거야 뭐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니 뭐 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뭐 이른 새벽에 첫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직구한테 아니 고기를 잡는 건 아닌데 직구 전화는 절대 안 돌려서 잡아다녀 새벽에 와서 우리 친구 아니에요? 아니 형이 아니 제가 형이에요 아니 형이에요 아니 제가 형이에요 아니 손이 잘못했어 아니 저기 그런데 네가 형이에요? 제가 형이에요 네가 형이야? 형이 나는 진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동생인 줄 알았어요 네가 형이야? 제가 형이에요 몇 살 형이에요? 두 살 두 살이야 너한테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서 야 직구야 너 평소에 형을 얼마나 잡들이하냐 너 진짜 아 진짜 야 지금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 저는 진짜 그래 봐라 술 아직까지 누우고 있잖아 저는 멤버들은 정말 자유 건강하게 이렇게 박목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근데 이제 뭐 아까 재우 벌벌 떨면서 일어나 아니 어려운 거는 이제 저희 팀에 프로듀서 하고 이러니까 일적으로 대면을 잡지 지금 봐봐 벌써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선은 이렇게 주선은 이렇게 이럴 때만 조금 어렵지 아니 부르면 또 제가 또 젤깍젤깍 잘 달려놔 주선은 이렇게 주선은 이렇게 주선은 이렇게 그러면 재우가 부르면 치코가 달려옵니까? 제가 부른 적은 없어요 재밌네요 아 그럼 다음에 한 번 용기내서 치코 한 번 불러보세요 네 한 번 불러보도록 네 아니 진짜 추여가지고 전화를 한 번 해요 보고 싶을 때 티에서 카톡 한 적은 있어요 아 티에서 전화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뭐라고 그랬는데 막 얘네도 함께여서 좋다 얘네도 함께여서 좋다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까지 응 아 다 끝까지 다 써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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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 벗겨 재우 형 재우 형